자 다음 대상입니다 자 대상 시상에는 우리 심사위원장님이신 김윤수 심사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또 열쇠를 주우셔서 또 저희들에게 갖다주셨던 고마운 분이십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봉투를 받으시고요 직접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9회 상주하루축제 명신상각하는 노래자랑 대상 과연 누구실까요 송재현 네 첫 번째로 나오고 노래 정말 잘하셨습니다 달도 밝은대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네 자 상금으로 30만원 상품권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해 주신 우리 심사위원장님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했는데 상은 못 받으셨지만 여러분들이 대상입니다 네 또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상 받으신 분은 앵컬송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 전해주시고요 자 그럼 마치기에 앞서서 오늘 대상을 받으신 우리 첫 번째 참가자분입니다 바로 달도 밝은데 앵컬송으로 청해드리면서 노래자랑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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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상 수상자입니다 대상 수상자입니다 여러분들 박수 쳐주시면서 기다려주십시오 디마 디마 못 이길 내 디마 발동기가 끝내 디마 승연을 다 맞춰서 죽도록 사랑한 사람 디마 디마 우리 디마 종만두고 같이 가오 승연을 다 맞춰서 죽도록 사랑한 사람 디마 승연을 다 맞춰서 죽도록 사랑한 사람 디마 승연을 다 맞춰서 죽도록 사랑한 사람 디마 가방에 알아들으니 디마 디마 못 이길 내 디마 발동기같은 내 디마 성장을 다 마쳐서 죽도록 사랑한 사람 님아 님아 우리 님아 정만두고 가치나 네,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